안녕하세요. 학자 장웅지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중 중독, 마취, 의식상실, 최면 등 인간의 의지로 저항하기 어려운 뇌와 신경에 작용하는 물질들은 언제나 가장 큰 위험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물질 또한 위험한 만큼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당연히 오랜 역사 동안 우리는 향정신성 물질을 자연에서 찾아내는데 노력해왔죠. 오늘 이야기는 독특한 개구리가 만드는 오피오이드 물질과 그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아주 다양하게 마약성 혹은 향정신성 물질들을 추적해왔습니다. 매직 머쉬룸이 함유된 실로시빈부터 독이 아닌 환각효과를 갖는 다이메틸 트리프타민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두꺼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게임 속 스팀팩이 전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고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내인성 오피오이드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러너스아이에서 등장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로부터 기초적인 화학용어와 개구리 물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도파민 열풍이 불기 전에는 엔도르핀이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들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실제로 엔도르핀은 엄청난 효과를 보여 대표적인 베타엔도르핀은 아편성분인 모르핀보다 최대 33배의 진통효과를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엔도르핀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엔도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엔도는 안쪽을 뜻하는 접두어로 흔히 사용되어 연력학이나 열화학 반응에 등장하는 흡열반응에서도 같은 표기를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 의미로 열이 시스템의 외부로 이동하는 발열반응에 포함된 엑소는 바깥쪽을 의미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다양한 과학용어에 사용되고 있어 내분비나 내시경, 반대로 외골격과 외행성을 비롯한 수많은 용어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엔도르핀의 반대 의미로 엑소르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엑소르핀은 존재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 대표적인 예시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글루텐 엑소르핀입니다. 곡물에 포함된 단백질 물질인 글루텐을 의미해 글루텐 프리 식품이 단순히 알러지나 민감성에 의해 선호되는 것이 아닌 글루텐이라는 곡물에 야묘된 단백질 성분이 체내에서 소화기 및 기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추신경계 외에도 엑소르핀은 위장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음식에서 유래해 인체에 유입되는 만큼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른 예시가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생명체가 만들어내 인간에게 섭취될 수 있는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입니다. 수개의 아미노산의 연결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중 아편과 같은 기능을 보이는 물질들이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인데 가장 유명한 물질은 엔케팔린입니다. 엔케팔린은 신체의 통각 조절에 관여하는 펜타펩타이드입니다. 1975년 발견된 엔케팔린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매우 유사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지만 마지막 아미노산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 메사이오닌이 연결된 매트 엔케팔린과 류신이 결합한 류 엔케팔린으로 구분됩니다. 이 복잡한 구조 중 가장 중요한 화학 구조가 어디일지 찾아낸다면 이후에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들을 설계하거나 합성하는 데 편리하겠죠. 바로 첫 번째 위치한 타이로신입니다. 엔케팔린 물질들이 여러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는 기작을 분석했을 때 타이로신이 첫 단추를 꿰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 근본 비교물질인 모르핀과의 화학 구조 대조로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핀 입체 구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엔케팔린의 타이로신과 같은 화학 구조를 견고하게 보유한 것이 발견되는데 직접 비교해보면 확연한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들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시작되거나 필수적으로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타이로신 조각이 포함되고 납니다. 동화 속에서 마녀가 가마솥에 식물과 버섯, 개구리나 두꺼비를 넣어 의문의 약을 만드는 과정 모두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조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나 코카인 등 수많은 식물 유래 마약성 물질과 실로시빈을 비롯한 버섯의 향정신성 물질들 그리고 콜로라도 강두꺼비라는 특별한 종류에서 많이 관찰되는 다이메틸 트리프타민까지 모두 우리의 뇌를 주무를 수 있는 물질들이었죠.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향정신성 두꺼비를 잡아 등을 핥는 사람들도 등장했고 국립공원에서는 이를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꺼비는 투박한 외형에서부터 독을 비롯해 왠지 안 좋은 물질을 여럿 만들 것으로 쉽게 상상되지만 더 작고 귀여운 개구리들은 독화살 개구리를 제외하고는 쉽게 문제가 연상되지 않는데 개구리 중에는 어떤 녀석이 재미있는 효과를 가질까요? 가장 인기 많은 종류는 남미에 서식하는 필로메두사 속의 개구리들입니다. 거대 잎개구리라 불리는 필로메두사 비콜로르나 나무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숭이 개구리라 불리기도 하는 필로메두사 싸우박이라는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외인성 오피오이드이자 엑소르핀인 델토르핀을 분비합니다. 델토르핀은 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헥타펜타이드에 해당합니다. 매우 유사한 다른 분자인 데모르핀 역시 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이름에서부터 모르핀이 느껴지죠. 중요한 것은 이 두 물질이 모두 타이로신으로 시작한다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아미노산이 인체에서 사용되지 않는 D입체 구조의 아미노산이란 점입니다. D아미노산은 인간이나 다른 포유류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박테리아나 양서류, 연체동물에게서만 아미노산 이성화 효소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인간은 D아미노산을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할 수 없어 체내에서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고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델토르핀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액 뇌 장벽 통과 효과를 갖고 네모르핀은 아편보다 40배가량 효과가 강력합니다. 누군가 개구리들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왔을 것이기에 그 용도와 효과가 알려질 수 있었겠죠. 당연히 아마존 분지 원주민들의 민간요법으로부터 첫 사용이 확인됩니다. 델토르핀은 델타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며 네모르핀은 뮤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는데 보통 모르핀 등이 과다 사용 시 오심, 두통, 구토를 비롯한 부작용과 더불어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달리 이 물질들은 구토 유발까지는 동일하지만 호흡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은 피부에 바르는 캄보라는 의식을 통해 구토를 일으켜 신체와 영혼을 정화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개구리에게는 사우바진이라는 4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혈관 확장 물질이나 항균 작용을 보이는 더마셉틴 등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일종의 민간요법이나 의식으로의 효과는 있었을 듯 싶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싶은 개구리와 관련된 물품은 개구리 주스입니다. 설마 진짜 개구리로 주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 싶으셨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먼저 진짜 개구리 주스는 티티카카 물개구리로 알려진 텔마토비우스 쿨레우스로 만드는 실제 주스입니다. 페루에서는 개구리로 만든 주스를 민간요법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빈혈, 기관지염, 뼈건강, 피로회복, 스트레스 완화에 좋아 판매됩니다만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개구리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조금은 다른 개구리 주스는 최근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데모르핀을 경마에서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불법 사용했던 것인데 데모르핀의 진통효과로 인해 투여받은 말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미국 4개주에서 30도의 경주마가 개구리 주스라 불리는 데모르핀 도핑제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개구리를 직접 갈아먹인 것은 아니고 합성 데모르핀을 주사했던 것이었죠. 델토르핀의 우수한 현내 장벽 투과 효과 그리고 데모르핀의 모르핀보다 1000배 강한 수용체 결합력과 최대 40배 강한 발현 효과는 개구리호암물이 최근 관심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디아미노산이 포함되어 효소분해의 저항성이 높아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1985년 임상시험에서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척수강 투엿이 모르핀보다 확연히 뛰어난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그 이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성공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레나르트 01이라는 분자가 등장합니다. 네모르핀에 라나텐신이라는 펩타이드를 결합시킨 형태입니다. 라나텐신 역시 양서류 피부에서 분리되는 펩타이드 계열로 평화의 근 수축을 자극하게 됩니다. 진통효과가 있는 데모르핀과 생리활성 기능의 라나텐신이 동시작용해 진통 및 신경조절 효과를 목표하는데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사실 모르핀이나 코데인 등 화학분제 합성은 비전문가에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짧은 펩타이드 합성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죠. 솔리드 페이즈 펩타이드 신서시스라는 기술이 널리 사용되는데 로버트 브루스 메리필드에 의해 개발된 펩타이드 합성 기법입니다. 고정된 매개체를 이용해 하나씩 아미노산을 원하는 대로 연결해 펩타이드를 합성한다는 간단한 발상은 1959년 개념이 제한되었으며 메리필드에 의해 1963년 완성된 형태로 논문 발표됩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술은 1984년 노벨 화학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인간이 펩타이드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 아미노산을 붙여나가기 위한 레진에 원하는 아미노산을 화학반응을 통해 하나씩 붙이고 정지하고 다음 반응에 활용하는 식으로 구슬을 하나씩 꿰어 목걸이를 만들듯 연결해 나갑니다. 모든 합성이 완료되었다면 레진에서 떼어내 펩타이드만 얻을 수 있으며 이 방식에서 누적되는 손실로 인해 너무 거대한 펩타이드나 단백질 자체를 만들 수는 없으나 10여개의 아미노산의 서열을 만드는 데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피오이드 펩타이드 정도야 실험실 수준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자동화된 기기도 보급되어 있어 사실상 펩타이드 의약품의 합성은 현실적으로 기반이 완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양서류는 디아미노산 형성에 화합물로 가공이 가능하며 인체는 이를 분해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활용시 지속시간이 길어 효율적입니다. 특정 개구리들이 만드는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인 델토르핀과 데모르핀은 실제 모르핀보다 40배 강한 진통 효과를 보입니다. 임상 시험 후 개발이 지연되어 왔지만 최근 개량된 형태로 임상 테스트가 시작되었으며 누구나 간단한 설비만 있다며 합성할 수 있어 화합물 마약보다는 펩타이드 마약에 대한 경계가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